시즌 준비 이거 누가 얘기한거에요? 악수 자기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BNK 썸 1번 정진 썸티비 첫 단독 출연 드디어 많이 부족한데 열심히 팀의 절도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슛을 이렇게 몇번씩 보여주시거든요 아 근데 그 쏘는 정책 다 들어가셔가지고 영범이가 내 눈앞에 이런 느낌 슛이라도 디지털에 비해 수비 이런 면에서 되게 많이 잘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매력이 있고 타다리가 길다 아 이런 느낌 imir 諸 원래 apostle 너무 예뻐요 전 처음에는 어떤 게임이 없는 결국 이미 자신감있고 팀에 보탬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파이팅 연식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관중이지만 어떤 모습으로든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화이팅! 바이 바이!